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라이브였었는데 오늘은 녹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 했을 때도 마모셋 어제 방패 만들 때 마모셋을 처음 열어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진 않은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가상 엔진 마모셋 같은 가상 엔진 툴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나 렌더링이 아닌 V-Ray나 아놀드 같은 렌더링이 아닌 실시간 렌더링의 영상이나 이런 렌더 이미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게 저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기 보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까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마모셋에서 렌더링 하는 방법이나 세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런 가상 엔진 세팅에 저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한거라 오늘 영상에서는 좀 고난이도의 그런 스킬들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완전 기초 그냥 기초적인 세팅 그런 거랑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마모셋에 대한 설명들 깊게는 아니고 겉수박 겉살기 식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여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라이브나 영상 올릴 때도 바로 알람이 가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마모셋 툴백의 3.05 버전입니다 가장 최신이고 지금 마모셋이 할인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일단 어제 작업했던 이 방패의 텍스처를 뽑는 방법부터 같이 진행을 하죠 이 방법이 아 방법이 방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잘 있는데 잘 있는데 얘를 일단 텍스처를 익스포트 할 때 그 프리셋부터 컨트롤 쉬프트 2로 프리셋을 봅니다 보통 저는 마모셋에 갈 때는 PBR 스펙큘러 프롬 메탈 러프로 하거든요 뭐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뽑아서 이거를 4K로 뽑습니다 8K도 되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4K로 뽑아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디퓨즈 스펙 글로시인스 노말 하이트 에미시브가 있는데 에미시브는 여기 에미시브 채널이 있어서 나오는 거고 이 하이트는 이제 그 뭐죠 디스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추출하겠습니다 추출을 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잠깐 멈췄다가 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무사히 뽑혔죠 뽑혔으면은 여기 뽑혔던 맵들을 가지고 마모셋을 가져가겠습니다 물론 이 방패 도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방패를 넣는데 여기서 임폴트를 하게 되겠죠 임폴트 모델로 갖고 옵니다 아까 그 방패를 방패를 잠깐 여기서 불러 왔죠 불러 왔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시프트로 이렇게 현경을 돌릴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기본으로 나왔던 여기에다가 맵을 넣을 겁니다 맵은 아까 뽑았던 추출했던 맵들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넣어 보도록 하죠 얘네들이 방금 추출된 맵들이에요 보시면 얘네가 아까 추출됐던 맵들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디퓨즈, 스페큘러, 글로스 인스, 노말, 하이트, 에미시브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넣을 거예요 일단 디퓨즈부터 알베르도에 넣고 들어갔죠 이제 뭐 스페큘러 그리고 뭐 글로스 인스 여기에다가 노말맵까지 노말맵을 넣으실 때는 플립이 있습니다 플립와이를 하셔서 이게 뭐 다이렉트인지 뭐 하나 더 있죠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오픈지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를 눌러주는 편인데 아마 반전을 바로 시키는 편이 옳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 들어왔고 이제는 가장 뭐죠? 이제는 이렇게 들어왔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이 씬의 라이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메쉬를 불러오고 맵을 넣는 것까지는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스카이부터 스카이부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밝기라든지 이런 브라이트들은 얘네들 이런 얘네들이에요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고 우 클릭하시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차일드 라이트에요 차일드 차일드 라이트가 이렇게 브라이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제 뭐 브라이트는 이런 전체적인 씬의 빛이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모드는 여기는 앰비언트 스카이잖아요 컬러로 할 수도 있고 컬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스카이 번 스카이 그 다음에 앰비언트 스카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브라이트도 할 수 있고 이런 블러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블러 설정이 안 되죠? 앰비언트 스카이만 되나요? 이게 왜 안 밝아... 안 걸리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누르고 우 클릭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리셋 프리셋에 가시면 이런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라이트들 프리셋들이 그래서 뭐 빛이 있고 이런 숲이 있고 내부 외부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셋들로 이런 환경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거 hdr 그 아이 그거기 때문에 pbr 내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설정을 하셔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pbi라는 게 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늘 많이 쓰는 건 이걸 많이 썼어요 이 하우스죠? 애니스의 하우스인가요? 이렇게 또 이런 차일드도 넣고 라이트도 넣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추가된 라이트들인데 이게 아니면은 라이트를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가 추가가 라이트가 추가가 여기서 있나요? 어딨죠? 에디트에 있나요? 씬이 있죠? 씬의 add object에 이제 라이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이제 뭐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뭐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추가하셔서 보통 여기 여기 메인 라이트 립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세 개를 설치를 하는데 앞 옆 뒤에 이렇게 세 개를 설치를 기본 많이 하죠? 이들은 일단 아이들은 지웁시다 살짝 집어넣고 이 라이트를 여기 넣어서 이 라이트를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에 넣고 이제 여기가 이제 스팟인지 어 디렉셔널인지 아니면 옴니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브라이트 라든지 이 자연광이의 색깔 이 주광인지 어 흰색인지 백열등인지 설정 가능하구요 뭐 디스턴스도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넣고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이거를 이제 렌더링을 건 방식이죠 어 잠깐만 에미시브를 안 추가했네 에미시브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 클릭을 하셔서 여기는 에미시브 그리고 여기는 이런 디더 이런 알파 맵을 넣을 수 있는 장소도 있구요 어 에미시브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에미시브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인센시티를 밝게 하면 밝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왜 밝아지기만 하고 광택 효과가 안나냐면 광택이 아니지 발광효과 어 그거는 렌더 세팅에서 한번 더 블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지금 이런 배경 프리셋이랑 라이트 같은 것들은 설명을 드렸구요 이제는 이 메인카메라랑 렌더 세팅을 한번 같이 볼게요 메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리미트 그리고 렌즈 퍼스트 에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에펙트가 이제 이런 애들 설정하게 되죠 톤맵이라든지 샤픈 이라든지 블룸 설정이 아까 이런 필터들이고 이렇게 안 빛나네요 왜 안 빛나지 이거를 어 리하인드로 바꾸시면 좀 더 사실적으로 됩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지만 얘를 했어야 되나 이렇게 아 밤이 돼야 어두움이 있어야 좀 빛나네요 어두움이 없어서 안 빛났구나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어 이런 퍼스트 에펙트는 이런 쪽으로 보시고요 이제는 뭐 렌즈 렌즈가 흔히 말하는 어 이런 효과들을 렌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덱스 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까운 쪽에 블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멀리에 블러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가까운 데 블러는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멀리 있는 애들은 블러가 걸린 상태에서 렌더링이 걸립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 이런 Depth를 끄시면은 다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렌더 렌더에 가시면 흔히 궁금해 하시는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프레임의 색깔이나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섀도우 섀도우를 킨다거나 섀도우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GI를 끈다거나 킨다거나 끄고 키면은 라이트를 설정을 다시 잘 하셔야 돼요 끄고 할건지 저는 보통 끕니다 보통 끄는 편이고 뭐 이런 오클루전 맵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오클루전 맵을 넣으신다면 만약에 여기에 오클루전에 대한 설정 값들도 있어서 이렇게 되죠 오클루전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키웠다가 줄였다거나 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구요 뭐 워터마크를 박는다 건지 여기다가 뭐 이런 저런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충 뭐 카메라라든지 렌더라든지 렌즈 세팅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추가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가장 그 궁금해하는 그 렌더 이미지를 뽑는거 는 여기에 보시면 캡처에 있습니다 세팅에 가시면은 이거를 뭐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샘플링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지금 그냥 기본 1920에 1080으로 16 샘플링의 PNG 이렇게 진행할 거구요 여기에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찍기 전에 찍기 전에 어디 있죠 이 세이프 프레임을 누르시면 지금 내가 찍히는 그 렌더 이미지에 이게 나옵니다 그 뭐라 그러죠 사이즈가 나온다 그래야 된다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그 찍기 전에 여기 카메라에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는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렇게 된 얘가 있으면 얘를 여기에다가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는데 여기에 세팅에 가시면 얘가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여기 없나요? 얘 보통 바탕화면에 저장되나요? 비디오? 는 아니고 보통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저장되는 게 맞나요? 아무튼 F11 누르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됩니다 가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1920x1080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렌더 이미지를 뽑는 건데 보통 저는 4096 4096으로 많이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렌더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4096으로 해볼까요? 됐죠? 이거를 샘플링을 좀 키워서 400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16으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나왔죠? 4K로 뽑힌 이미지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죠? 4K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마모셋에 대한 이야기는 서페이서의 추출 그리고 프리셋 추출하는 프리셋 그리고 마모셋에서의 임포트 메쉬 그런 다음에 맵을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라이스 세팅 그리고 메인 카메라 렌더 세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렌더 이미지를 뽑는 방법 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완전히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이야기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박식하지가 않고 마모셋을 다룬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그 초보자가 어떻게 하면 메쉬를 넣고 렌더 이미지를 뽑는 때까지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씬을 보면서 같이 마무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보이시죠 라이브에서 만들었던 뚜껑 무기 방패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쩌다 보니까 이런 삼신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잠깐만요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마법에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마법의 배경안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에 아 여기 데프스 데프스 필드를 끄시면 잘 나오겠죠 지금 상태가 이런 라이트들 있고 라이트는 지금 보이는 거는 메인 이렇게 그리고 몇 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메인이 어디고 림이고 뒤에다 넣었는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책상을 넣고 뭐 이런 식의 패드도 넣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렌더링을 하는게 나머지 갑옷들을 만들어서 렌더링을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해볼 생각입니다 뭐 라이브에서 같이 만드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셋 을 보시면 어딨죠 스카이 여기서 바꾸시면 바로 바로 느낌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안 바뀌네 이거를 모드 안에서 그런가 이렇게 아무튼 라이트의 영향을 받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죠 밝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모셋 이라는게 그렇게 어려워 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일단은 그 모델러 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친해져야 할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가상 엔진이라는게 키샷도 있고 마모셋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서페 아이레이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그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애들 그 정보도 많은게 대부분 마모셋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들에 좀 반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모델링을 만든거 와이어프레임 와이어의 스크름 그리고 텍스처 상태 같은 것들이 잘 된다면 어디에다 올려도 잘 나올거에요 이런 마모셋에서 완전 빡세게 세팅해서 멋지게 보여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런 간단하게 기초 세팅만으로도 삐까빤 척하게 잘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어려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마모셋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 같구요 일단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건 갑주 만들기랑 여기 얘네들 그 다쿠소울 같은 갑주 만들기와 나머지 좀 생각을 해서 마야 컨텐츠도 만들 생각도 있구요 서페 마야 라이브 세개를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꿈은 원대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하셨고 좋아요 구독버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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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